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이란 프로그램의 코드와 실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던 헬로월드 볼게요. 자 이 부분에 main이라는 메서드가 보이는데 이 메서드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는 설명을 잠깐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면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도 이 헬로월드라는 클래스가 동작할 때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오류를 발생시켜요. 우리 이런 것을 컴파일 에러라고 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설명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주석입니다. 나는 이걸 주석으로 할 거예요. 하고 처리를 해줬더니 컴파일 에러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설명하자면 주석은 컴파일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석 안에다 무엇을 쓰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작성한 코드를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작업을 컴파일 한다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으면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컴파일 에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설명문을 남겨두고 싶다던가 혹은 몇 줄 더 추가를 시켜보는데 코드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실행을 시켜보면 쭉 실행이 되는데요. 나는 이 테스트가 나와 있는 이 줄이 콘솔에 출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 그럼 이 테스트를 주석으로 처리하면 돼요. 주석 슬러시 슬러시 하고 처리를 해주면 다시 실행해 보시면 테스트는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바는 이렇게 주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설명을 적어 놓는다던가 잠깐 어떤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지 않다던가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주석이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현 주석과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와 주석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 구현 주석 중에는 행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행단위 주석이 있고요. 여러 줄 난 여기서부터 이 1, 2, 3 전체가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블럭 단위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슬러시 별표, 별표 슬러시 이렇게 해주시면 슬러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러시로 끝나는 지점까지 블럭으로 주석을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이런 주석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석에 대한 단축키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면 머리 아프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러시를 해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인이 주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러시 하시면 주석 처리된 부분이 취소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이런 주석을 사용하셨을 때 여러 줄은 그럼 한 줄씩 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 줄도 블럭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슬러시 이렇게 하시면 여러 줄 블럭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컨트롤 슬러시 이렇게 수행해 주시면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주석에서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축키를 잠깐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서와 주석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자면 문서와 주석은 소스 코드가 없는 개발자들도 이 클래스가 뭐 하는 건지 이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는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자바 자체가 문서와 코드를 만들어 둘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서와 코드를 만드는 주석은 슬러시 별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러시로 끝나요. 자, 그랬을 때 메서드 위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파라메터가 뭔지 클래스 위에는 이 클래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잔뜩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많은 내용들을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기억하실 것은 이렇게 문서로 만들 수 있는 문서와 주석이라는 것도 존재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다가 프로그래밍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